오미애 님이 오랜만에 4년만에 연애를 시작하셨대요 축하드립니다 4년만에 연애면 얼마나 설레까 상대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번 연애도 잘 안될 거란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러다 헤어지겠지 이런 부정적인 자기암시 같은데 이걸 벗어나는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아 마흔 되셨군요 저런 부정적 암시가 참 항상 문제인데 그 인간관계에서 특히 연인간에 부정적인 암시를 많이 하는 성향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외로움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외로움을 겪게 되면 오미애 님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외로움을 겪게 되면 그 사람이 이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한테 자꾸 맞추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맞추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기대감이 높아지고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실수를 하거나 좀 내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을 하면 나는 실망하고 서운하고 다시 상처받고 나는 다시 외로워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관계를 미리 끊어버리는 그런 과정에 몇 번 반복되다 보면 그런 내가 사람들은 다 나에게 상처를 줘 라는 그런 암시가 스스로에게 걸리고 두려우니까 부정적 암시를 걸게 되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심류대화 lbc 소장님이 지금 여기서 이제 부정적 암시도 물론 문제지만 오미애 님 마음의 지금 상태가 외로운 상태가 디폴트라는 거를 지금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결국 쉽게 말하면 지금 이 행복을 즐겨야 돼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디폴트 값을 바꿔야 돼 그 그러니까 이게 어 나의 일상이 그러니까 이건 우미애 님이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부정적 암시를 많이 거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했던 말을 지우고 혼자 있을 때 외로운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서 잘 안 될 거라는 부정적 암시를 겁니다 이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이게 이어지는 생각의 프로세스는 아까 말한 것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애를 할 때 상대한테 의존을 버려야 돼 내가 상대한테 이런 실은 부정적인 암시가 걸린다는 건 내가 스스로 그걸 한다는 건 내가 이 사람한테 의존하려는 마음이 크다는 반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을 때 잘 놀아야 돼 이 사람을 만나지 않을 때 잘 논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답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마흔 됐으면 이게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스무 살의 연애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도 자기 삶에 어느 정도 좀 기반을 닦았을 거고 꼭 직업이 있든 없든 어쨌든 성인으로서 20년 이상 살아왔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인생에 이제 그런 기준도 삼았을 거고 자기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겠다 자기 중심이 생겼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 어른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각자의 시간이 외롭지 않아야 돼 그러려면 내가 이 사람이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순간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는 그 시간에 내 인생이 즐거움과 행복한가를 체크해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생각에서 부정적 암시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배제한 상황에서의 내 삶이 어떤가를 봐야 저런 부정적 암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근데 좀 해법이 참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제 4년 만에 연애를 하셨으니 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잃고 싶지 않고 더 소중하게 느껴지시겠죠 지금 그렇습니다